초딩 아들, 독감에 걸려 며칠 끙끙 앓더니 거의 나은 것 같아요. 해슥해진 얼굴을 보며 먹고 싶은 거 없냐 물어봅니다. 웬일로 피자가 먹고 싶다고 하네요. 주로 치킨, 탕수육, 햄버거였는데 말이죠. 군대 훈련소 가면 콜라랑 초코파이가 먹고 싶다던데 혹시 그 느낌. 갑자기 운동화까지 사달라네요. 기회를 놓치지 않는 아들. 피자도 살겸 운동화 고르러 매장으로 향합니다. 이왕 사는 거 신상으로 산다네요. 두 가지를 획득한 아들은 기분이 좋아져 독감이 싹 사라진 것 같다고 합니다. 피자를 먹으며 한박 웃음 짓는 두 아들을 보니 저까지 행복의 미소가 번집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